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3.3제곱미터당 천만 원 아래로 묶였던 청주지역 분양가 금액도 자릿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2만 세대로 예고된 올해 청주 아파트 공급은 줄줄이 미뤄져 3분기가 다 지나도록 실제 공급량은 예고 물량의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간 청주 복대 2구역의 재개발 아파트. 지난해 10월부터 하려던 일반 분양을 이제야 시작합니다. 3.3제곱미터당 천만 원을 못 넘는 분양가에 불복해 꼬박 1년을 미뤄온 것입니다. 결국 청주시가 승인한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017만 원. 개발용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천만 원 이상을 승인했던 과거 딱 한 사례를 제외하고 충북에서 속칭 평당 분양가가 천만 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는 분양가를 강하게 인하를 요구를 했고 거기서 상호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단지를 포함해 올해 청주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모두 8천 세대. 3분기가 다 지나도록 당초 청주시가 예고한 2만 세대의 40%에 불과합니다. 연초 예상 물량 가운데 17%인 3,300세대는 올해 분양 계획을 아예 철회했고, 나머지도 10월 이후로 일정을 미뤘지만 연내 얼마나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자금 사정이나 부지 확보, 행정 절차 등 지연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주변 시세와 달리 제자리에 묶어둔 분양가에 반발해 분양을 늦추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예측한 내년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올해 분양 계획을 철회한 4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5천 세대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